아 아 아 보고 싶을 거예요 과연 또 배달이 어떻게 와요 저 시간 되고 수고할 뻔했어요 아 너가 향옷가운을 주실 수 있게. 지금이군요. 들으란 말이야. 말투가 좀 건밤지. 왜 그래 여러분들. 이태근 김연아에게 거절당했다. 1, 2, 3. 내가 웃으면 나도 좋아. 8번의 당신과. 오늘은 정말 1분 2초가 아까운. 나쁜 분들만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류를 대표하는 케이팝 스타입니다. 대륙을 사로잡은 그녀. 이정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계속 해외활동 열심히 했고요. 이번에 제 새영화. 검제소년을. 촬영하게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호가 변함이 없네요. 그대로에요. 이태근 씨 바로 옆에서 지금 어때요? 물광이에요? 인형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30대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호화를 유지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잠을요. 항상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탈이 이렇게 밀려서 터진대요. 목주름도 안 생기게? 네. 그리고 이렇게 팩을 되게 자주 해요. 박경림 씨하고는. 경림 씨 한 8살 정도만. 박경림 씨.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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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기에. 보기에 솔직히 얘기한 건데. 몇 살 정도. 눈진짜로. 제가 한 살 만해요? 네 한 살 만해요. 에이 마영.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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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에요? 잘 또 똑바로 좀 자요. 아시아를 뛰어넘는 전세계 슈퍼스타들입니다. 동방식인 동방식인 저는 강심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게 있습니다 강심장송을 준비했습니다 강심장이니까요 특별히 강심장 강심장? 지금 춤추기 싫어서 뭘 만들어낸거에요 강심장 아니면 안돼 강심장 없이는 안돼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심장을 특별히 찾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이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말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이형을 위해서 저희가 SM공단에 힘을 실어주려고 5일 뒤면 입대를 하게 되는거에요 5일 뒤면 입대고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입대를 한 상황 훈련을 받고 있겠죠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진거 같아요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나요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가야 그때 실감이 날거라고 맞아요 의자 특별히 준비했잖아요 의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최고의 야정의자 야정의자 아우 미리미리 적응하시라고 근데 제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가장 싫어했던 의상이 밀리터리 컨셉이었어요 정말 싫어요 오늘 그 은혁씨도 밀리터리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눈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은혁씨 아버님인가요? 우리 아까 본적 있어요? 되게 곱게 늙었네요 아니 근데 이특씨와 동반 입대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시죠 특별히 강신장을 찾아줘요 상추 들어오면서 저기 숫자 돌아가는거 있잖아요 시간 이거 같은거죠 상추씨랑 그렇죠 저는 저 시간 보고 거짓말 안하고 토할 뻔했어요 갑자기 어 이게 101시간 지금 몇시간 남았죠? 101시간 남았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01시간 49분 22초 1초